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메르헨 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끌리는 것들이 좀 여기저기 눈에 띄어서 살짝 고민하다가 처음 그냥 그 느낌 그대로 91번에 다 알아 박사 를 들고 왔습니다 이야기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설끼 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인문학의 생명의 불꽃이 꺼질 수가 없는 것이 인류의 생명 인류의 운명 그러니까 이야기를 떠나선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기에 세상이 바뀌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아마도 인문학 사람이 만든 그 이야기의 줄거리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그림책 공부를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출판사 일본의 그 출판사의 사장님이신 거죠 말하자면 여성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그분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그 감동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틀에 박힌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 한국은 도서관에 가보시면 정말 뜨악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 그림책 자체를 굉장히 사실은 그림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작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은 응측된 그런 철학간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림도 그렇고요 그분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유아들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기 태어나면은 시야가 점점점점 넓어지지 처음부터 넓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아 아기들한테 뭐 그림책을 노출시키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림책의 역량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것들은 진짜 만분의 일도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갑자기 딱 들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출판사 사장님은 아이들이 다 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옆에 끼고 항상 그림책을 매일 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읽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는 어찌 보면 요즘 젊은 그러니까 남녀노소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정신병은 말하자면 그 청소년 상담 이런 거 받아보지 않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없는 친구들은 나름 이제 가정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생각과 행동과 사고 이런 것들을 제재하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굳이 어떤 상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허용이 되지 않는 가정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지식이 많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런 고정가늄에 살해 접힌 사람들 유교사상에서 어떤 질서, 서열, 상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신과 병원을 가거나 상담소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림책을 아이들과 들려주면서 사실 그림책만 읽겠어요 이제 그림책을 읽다 보면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교우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 거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그림책은 매개가 되는 거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들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은 생각하겠죠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우정과 그 엄마와 그 부모와 어떻게 보면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하의 서열을 붕괴시키고 와해하고 그 제가 좋아하는 아웃오브 보더라인이죠 경계선을 넘어서 그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매개가 제가 볼 때는 그림책이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사실은 어르신도 좋고 그 청소년도 좋고 누구에게나 다 정말 너무나 좋은 보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혼의 보양식 그래서 이거는 나이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도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의 어두운 모습 내지는 찌질한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내지는 내 스스로를 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해야겠다라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올곧게 내지는 자기를 흐트리지 않는 어떤 장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저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돼요 이거는 정말 계획적으로 제가 이 책을 컨셉 딱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무작위로 그냥 느낌에 따라 제목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딱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데요 자 오늘은 본문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알아 박사 옛날에 크랩스 이 크랩스는 개나 가재라는 뜻이라는데요 그 크랩스라는 이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대요 어느 날 농부는 황소 두 마리에 뗄나물을 가득 싣고 도시로 가서 한 박사에게 2탈러에 팔았습니다 이제 이거 어제도 탈러라는 말을 썼죠 이제 이게 언어라는 건 계속해서 그 역사성을 지니기 때문에 생성하고 성장하고 다시 또 소멸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문화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죠 사상도 다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고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탈러라는 것도 달러 탈러가 달러로 변한 거겠죠 돈을 받으러 들어간 농부는 박사가 식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을 보고 몹시 부러워했대요 자기도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 들겠죠 농부는 잠시 서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자기도 박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물론이지 금세 될 수 있어 우선 알파벳 책을 사게 앞쪽에 습탁이 그려져 있는 걸로 말이야 그런 다음에 자네 마차와 황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옷이며 박사노릇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세 번째로 나는 달아 박사입니다 라고 쓴 간판을 만들어서 자네 대문에 걸어놓게 박사가 말했대요 농부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농부가 박사노릇을 잠시 하고 있던 중에 어떤 굉장한 부자가 된 부자가 돈을 도둑맞은 거예요 부자는 달아 박사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든지 다 아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부자는 마차를 타고 마을로 가서 농부에게 당신이 달아 박사냐고 물었겠죠 그래서 농부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도둑맞은 돈을 찾아주시오 그러지요 하지만 내 아내 그레테도 같이 가야 해요 아 근데요 제가 또 갑자기 든 생각이 이 탈러가 잘못 인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탈러를 달이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영 언어라는 게 그래요 그 말하자면 라틴어가 파생된 게 뭐 영어 독일어 뭐 다 이렇게 파생된 거잖아요 뭐 그래서 탈러일 수도 있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러네요 제가 옛날에 기록해놓은 걸 보니까 부자는 기꺼이 두 사람을 마차에 앉히고 함께 갔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하니까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우선 뭘 함께 먹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농부는 자기 아내 그레테도 같이 먹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함께 식탁에 앉았죠 첫 번째 하인이 징귀한 음식이 담긴 그릇을 들고 오자 농부는 아내를 쿡 찌르며 말했어요 그레테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하인은 그걸 첫 번째 도둑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하인은 도둑이었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는 밖에 있는 동료에게 말했던 거예요 저 박사는 진짜 나 알아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나도로 첫 번째라고 하잖아 두 번째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그릇을 들고 오는 것을 본 농부는 아내를 쿡 찌르며 말했어요 그레테 이게 두 번째야 그 하인도 역시 겁을 집어먹고 얼른 나왔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농부는 다시 말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아니면 어르신이 아니면 누군가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 제가 5초 세는 동안 얘기해 보세요 농부가 말한 톤으로 나라면 내가 농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5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하셨죠? 그레테 이게 세 번째야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번째 하인은 뚜껑 덮인 그릇을 들고 들어갔어요 부자가 박사에게 솜씨를 발휘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아맞춰 보라고 했습니다 그릇 안에는 가재가 들어있었죠 어쩔 바를 먹으려고 그렇게 그릇만 바라보던 농부가 말했어요 아 이 불쌍한 크랍스 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외쳤어요 맞았어 이것도 알아냈으니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도 알고 있을 거야 하인은 기절할듯이 놀라서는 박사에게 눈치를 해서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밖으로 나온 농부 앞에 네 하인이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네 하인이 와서는 자기들이 돈을 훔쳐갔지만 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거기다 자기들 짓을 일러바치지 않으면 돈을 더 많이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 목이 달아난다니요 달아난다나요 하인들은 돈을 숨긴 곳으로 박사를 데려갔어요 흡족해진 박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말했죠 선생님 이제 내가 책을 보고 돈이 어디 감춰져 있는지 찾아보겠어 그런데 다섯 번째 하인이 박사가 뭘 더 아는지 보려고 화로 안에 숨어 들어가 있었어 박사는 알파벳 책을 펴서 후로 넘기며 수탁이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찾았지 하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자 말했어 너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나와라 화로 안에 있던 하인은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놀라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질렀어 저 사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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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달아 박사는 부자에게 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안 가르쳐 주었대요 그래서 양쪽에서 보답으로 상당한 돈을 받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게 1819년에 지어진 이야기래요 아 달아 박사 어떤 느낌이세요? 글쎄 저는 왠지 그런 갑자기 든 생각이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때로는 누군가가 자리를 저에게 또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가짐에서 내가 박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박사가 되는 거고 나는 거지다 하면 거지가 되는 거고 그게 일종의 어떤 매직 같은 거죠 매지션 같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책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몸이 성전이요 네 안에 너의 안에 답이 있다 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겹쳤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책들 속에 담겨져 있는 글들은 특히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러니까 성경 같은 경우는 오래된 책이잖아요 성전, 바이블, 세이크릿 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왜 그렇게까지 오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를 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운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두장이 더라도 내가 어떤 마인드로 임하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언젠가 남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사업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딜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딜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나 그분의 환경 주변을 둘러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거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건요 굉장히 행운이 있는 거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 말거지, 행동거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후광이 비쳐요 그러니까 비록 말을 하지 않더라도 빛이 발현이 돼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를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하라 박사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박사가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 알파벳 책을 사 읽어 간판을 걸어 그리고 그렇게 행위해 그러면 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0% 또는 200%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휴 아니야 저건 저 사람이 그럴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죠 뭐 이런 훌륭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 산을 보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그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걸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내 속에 태양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태양의 눈은 어떤 건지 아시죠 태양의 눈 주변은 굉장히 막 휘몰아쳐 돌잖아요 그 기운이 매섭게 휘도는데 태양의 눈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딱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그 정지 속 그 반대편에는 상대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질서들을 보면요 그리고 또 가깝게는 백조가 호수에서 유유자적 이렇게 우아하게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를 보시면요 다리 엄청나게 엄청나게 헤엄지를 하거든요 막 그 다리를 휘저어서 그런거에요 모든 기운들은 어느 것이 막 절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요 상대적으로는 반드시 정지되어 있고 또 정지되어 있으면 어느 곳에는 절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음향의 균형이 이렇게 잡혀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오늘은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나는 박사다 나는 다하라 박사다 라고 하신다면 그 삶을 사실 것이고 몰라 난 몰라 하면은 몰라의 삶을 사실 것이라 믿어 오신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하라 박사처럼 그것을 듣고서 그냥 삶에 녹이세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